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자기랑 단둘이 데이트하기 위해서 자기만 불렀어 다른 애들이랑 아직 헤어진 거 아니었어? 물론 다 정리했지! 자기밖에 없어 이젠! 그치? 내 말 맞지? 오늘도 정리 안 했으면 너 큰일났어 근데 오늘 누군가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 소개 지켜줄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 오실 거야 이제 어디 한 친구야! 아빠 왔다! 그래 우리 이쁜이! 내 남친인! 니가 그 바람둥에? 잘 만났다 이 자식! 아 자기너른 안녕하십니까 시내라 봐! 여보! 어? 설마! 자기야! 장모님까지 온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아니 오실 거야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말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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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 거야? 둘러? 여보! 얘가 우리 여자친구 애기를 괴롭힐 아이래! 뭐어? 이 녀석이야! 아! 아! 말 좀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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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먼저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 내 남자친구한테 너무 그러지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 남자친구를 비밀로 저 가출할거에요 내 친구 너는 이런 키도 작고 못생긴 오징어처럼 생긴 내가 뭐가 좋다는거니? 넌 말이 너무 심하신거 아닌가요? 하지만 난 오징어가 좋은걸요 어머 여보 우리가 다른 취향을 잘 못 키웠어 그러게 말이야 아빠같은 남자를 만나라니까 근데 근데 엄마 아빠가 좀 악마같네? 너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욕한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 아니 저 피부도 이상하시고 근데 악마 맞긴 해 우리 엄마 아빠가 너가 오징어인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는 악마야 어쨌든 다른 여자친구는 다 정리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한번 믿어보지 응? 응? 아이 아이 자기야 오해야 저 뒤에 있는 여자가 날 가끄부터 계속 쳐다보더라고 이 사람은 누구야? 정리했다며 다 정리했어요 너 누구야 아까부터 왜 날 지켜보고 있는거야 오빠가 가까이 왔다 오빠 사랑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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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번에 그 많던 여자친구들은 다 정리했으면서 왜 이 못생긴 여자랑 정리 안했어요 오빠 너 어 아 너 개구나 너 저번에 내 공연에 왔던 스카이 그치 맞아요 오빠 넌 팬이에요 오빠 자기야 내 팬이야 팬 팬이 팬이 팬다워야 팬이지 죄송하지만 아줌마 우리 오빠 곁에서 떨어져 주실래요? 떨어져? 너무 떨어져 이 차이가 무리가 진 기집이야 나이도 많이면서 우리 오빠 옆에 입기는 좀 염치 없지 않나요? 아 아 저기 내 팬 너무 그러지마 내 여자친구거든 음 오빠 지금 팬보다 여자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오빠는 오빠는 지검 정신이 그 정도밖에 없어? 너 조용히 해 이 오징어는 내꺼야 어쨌든 장인어른 어 장모님 오늘 만난다고 해서 제가 아 여기 쉬어.. 아 좋은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콜보기엔 좋지 않아 보이는데 나는 랍스터밖에 안 먹는데 아 여기 골목길이 지나면은 분위기 있는 바가 있어요 거기서 한잔해요 좋지 아 이 골목길이 왜 이렇게 꼬였어? 자기야 잘 좀 해 우리 엄마 아빠는 너를 반대한단 말이야 아 네 잘 해볼게요 엄마 밑에 꼬이는 너를 반으로 쪼개버릴 수도 있어 알겠어? 어어 어? 어? 잠깐만요 직원인가봐요 잠깐 물어볼게요 어 저기요 폭탄머리씨 어? 폭탄머리씨 여기 식당이 어디있어요? 날 건들면 난 터지고 말거야 아니 터지지말고 왜이래 이사람 저기 여기 식당이 어디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나한테 침이군거야 어? 아 뭐야 이사람 아니 인성이 터졌네 폭탄처럼 왜이래? 인성 말고 다른 것도 터지는걸 보여주지 어? 어? 터진다 나 터져 나 터진다고 아 정말 왜이래 야 폭탄몰이 뭐였지? 여러분들 자 오늘은 위띠가 쫓아오는데 옆에 시간 보이시죠? 이 시간 안에 탈출하지 못하면 이 건물을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 시간 안에 무조건 나가야 해요 어? 이게 뭔 소리야 무조건 나가야됩니다 오늘은 안그러면 이 건물 전체가 날라가버려요 빨리 빌고도 찾아야돼 자 저 위띠 폭탄을 빨리 빨리 찾아야된다구 난 터지고 말거야 난 터져 아악 아 선 blowing 아 이래 수가 삐파바바삐 밖 살려 쥬으윽 주세요 살려 주세요 아 처음부터 잡혔네 여기 누군가 구해주러 오는거 어? 아니 장모님 뭐야 폭탄소리나는데? 이게 무슨소리야? 장모님 너는 왜 여기 잡혀있는거야? 아이 저 폭탄머리 뭐에요? 왜 여기 와서 날 괴롭히는거지? 난 조용히 그냥 혼자있고 싶을 뿐이었다고 저기 진정해 너 20분 뒤에 설마 폭발할 예정은 아니겠지? 날 건드렸으니 이 저택을 전부 내로 터뜨려 버리겠어 맛있는걸 대접해준다면서 맛있는게 폭발이야 아 터지는 맛을 좋아하시는거 같아서 아 아 마트폭이 전에 죽어버리겠지나 아 아 따라 아 장모님 진정하세요 어 저기 뭐야 어 지키고있어 오늘 아오니 뭐야 저기 지키고있다니까 안가 안가 뭐야 오늘 완전 진짜 진지하게 할샘인가 아 괜찮아 난 우리 딸을 믿어 감옥 앞에 위티 조심 우리 여보가 슬슬 구하러올때가 됐는데 언제부터 어쩌다 만나신거에요? 아 아 그는 참 엄청났지 야 미안해 그나저나 우리 사위 내가 이상한걸 발견했는데 말이야 혹시 이게 뭔지 아나? 이거요? 석탄인데요? 뭐야? 그렇군 이상한 까망을 두고있어? 뭐 지금 장난해? 농담 한번 해본거야? 농담 한번 우리 딸을 남두고 혼자 여기 잡혀와서 뭐하는거야? 우리 사위 나 대신 나가주길 바라네 어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될거 같은데? 자 갈게요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습니다 장모님들 근데 위에 막혀있는데요?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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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기 장모님 장인어른 에? 딸을 주시는거죠? 그..그럼 나 그렇게 사랑해 자 나오세요 딸은 제가 잘 받아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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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죽네 네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할게요 딸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할건가? 죄송합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 16분밖에 없어요 아 그래그래그래 빨리 비번 찾아야되요 아니면 터진대 그 터지는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좀 위험한거 같더라고 근데 자네 왜 이렇게 키가 작아서 이런가? 느린가? 우리 딸과 결혼할거야 안할거야? 아하핰 슥가를 내려놓고 말아주세요 할게,할게,할게 무슨 태풍을 원하시는거야 거미줄 챙기고 자 이번엔 쉬프트 잘 눌러서 아 신용품 밖에 없다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무서워 죽겠네 어? 빌보도다 아 이거 폭탄이다 이걸 다 찾아야 되나봐 그래 안 터지나봐 폭탄 첫번째 찾았고 미리 먹어놓자 자기야 내가 자기가 잡혀있는 사이에 이걸 구해왔어 좋았어 우리 꼭 탈출에 성공하자 그래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혹시 딸인가? 엄마 딸이야 어떻게 머리가 커졌어? úng악 으음 날 자극하다니 너도 죽어 뭐야 야 너 투명이야 안 버ye тест Б゙ 날 환하게 한 죄야 몸으로 숨어오라 으아아 genuinely 으아아 yêu 우나 으으으esome 우유 아아아아아아 너 터지기 일몰 직전인거 같아 너 왜그래 진정한 화를 좀 가라앉혀 에어어어ר 자 자아 자잘봐 씨보페 해보는거야 자 하아 한번 따라해봐 하아 뭐야 안녕? 너 왜 거기서 나와? 호흡했더니 내가 나왔네 짠 들어가 자 괴물은 이 옷장 문을 못엽니다 문을 못 열어요 문은 못 열지만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안 되겠어 기분이 도저히 도저히 터진다 나 터져 나 터질 것 같아 터진다 터져 터지지마 터지지마 여기 왜 들어온거지 저 더러운 것들과 함께 말이야 터지지마 날 때렸어 터졌어 터졌어 뭔 소리야 진짜 터졌어 뭐야 진짜 터졌어 아니 아니 진짜 터져 무서워 죽겠네 아 자뽀까나봐 와 진짜 무서운데 투명화 포션 나이스 저기 장모님 예술은 예술은 소오rast Jeremiah 어케어 teresa 어케어 어 자 자폭게 와가지고 어떻해 12분 12분 자 이 ciert 120히 지나면 거대한 폭발 이 온다고 하니까 빨리 아닌가 Silom 잠깐만 어.. 12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핳핳핳핳 어? 뱅 에잇? 먼저 가시죠 그게.. 장만탈 소리인가? 아아? 우리.. 나아.. 어긴.. 나 터지기 일보직자닌 나 터져 나 터져 나.. 나.. 더 남았어 나 터질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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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못잡아 여기 왜 안나가는거지 다 내가 터트려서 죽여버릴거야 아아.. 으악 돈은 왜 거기서나와아아앜 아ases밥 소메가 포션 나이스 일단 한번 살리고 갈게요 너무 터져가지고 10분 남았으니까 빌보드 2개남았고 괜찮아 10분 안에 찾을 수 있어 와 위디 오늘 완전 무섭네 터진다고 자 여기서 충착하게 올라가서 와 아래 TNT있나봐 아 아이고 어 어? 오빠 아이고 있었다고 어허 구하러 왔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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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있어요 응? 오빠에 대한 제 마음이에요 어! 폭탄 오케이 하나 남았다 하나 이런 요망한 녀석 아하하하 어 저거 뭐에요 우리가 간 수 있을까? 오빠 오빠 저기 떨어져 여자친구가 있는 몸이야 절로가 오빠 제가 오빠한테 쓴 돈만 해도 얼만데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안돼 그죠? 아 저건 아하하하 하하하하 사위 넌 바람피면 안돼 죽는다고 아 아 알죠 뭐야 아래에 복단이 왜 끼리나 어? 아니 왜 자꾸 미는거잉?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뭐야 야 큰일났다 야 같이 죽자 으이 됐다 여친? 쉿 쉿 쉿 쉿 쉿 쉿 쉿 나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 폭탄 하나만 차지면 터지지 않을거야 어? 무서워 들어갔는데 다시 하나 나가서 열어으 큰일 아 하, 하, 하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вый, 뫼 primo, payer, educate Lieadi 아이 아 어색 잔히가? 미인인 거 같아 히헉 나 가려 왜 내가 그래 다 빠져 살아잇는게 죄야 모두 나와 함께 이 저쪽에서 죽자 꺼져 꺼져 아 이제 꼬리를 쳐 너 때문에 너만 없어지면 우리 오빠도 대신이기... 난 지금... 잠시만... 내꺼였어! 내꺼 빼지... 내꺼 빼지... 너랑 나도 죽고 싶어! 너... 머리카락 일로와! 머리카락 일로와! 머리카락 일로와! 머리카락 일로와! 너... 너... 빨리 구하러 가야돼! 빨리 구하러 가야돼! 다 죽었어! 빨리 구하러 가야돼! 빨리빨리 6분 6분! 오케이? 자자자자... 통상 하나만 제거하면은... 아 숨어있다가 다 버렸네... 아 떨어지면 안되는데? 잠깐만... 자 갈게! 역시 우리 사회! 가자 가자! 빨리! 빨리빨리 하나만 찾아봐! 아... 내 남친... 내 남친... 어 왔다 왔다 왔다... 반대쪽으로 가야겠다 반대쪽으로... 어... 가자 가자! 오빠? 통상계... 나도 델코 가... 아... 델코 가... 아... 아오... 자기 노릇... 고맙다... 어어... 잠깐만... 어... 제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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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무서울지도... 나 무서워... 아... 나 좀 무서울지도... 나 무서워... 야!!! 앙만진!!! 제발!!! 아하아! 밀치기겁으로 밀치썼는데! 오빠가 나와줘! 아니 다 잡혔어? 음.. 오빠도 사실은 저랑 감옥에서 데이트하고 싶었던 거죠? 감히 우리가 있는데 어디서 감히 바람을 피는건가 자네? 아.. 근데 제 팬입니다 제 굿즈를 많이 사줬거든요 그래요 얼마를 썼는가? 2천만원정도? 그럼 당연히 합겨! 하하하하 오빠아! 어... 음... 근데... 너는... 팬 그 이상도 아니야 그니까 이러지 말아줄래? 오빠 그 이상이 될 수 있을수도 있어 난 2천만원 썼잖아 여보 말리지마 놔봐 내 여자친구 없다면 모를까 넌 미안하게 됐어 여보 참아! 여보 참아! 여자친구! 역시 너밖에 없다구! 어허악! 아허악! 아허악! 오... 큰일 났뻔인데 오빠! 그래 주세요! 가자 가자! 갑시다! 어... 떨어졌어? 오빠! 왜이렇게 느려! 가... 하는거야! 당장 나와! 아 나 왜 안가져? 큰일 났다!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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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분명해요! 오빠 여자친구가 저를 실패한다고 해서 계속 절 죽이는게 분명하다고요! 아하하하 미안해 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 빨리 나가자 알았어 알았어 팬 그 이상도 아냐 걱정마 알았어 진짜지? 쟨 아무것도 안거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 당신만 없으면 말이죠 왜냐면 내가 당신보다 젊고 탱탱하거든 탱탱 아이구 비번 하나 어딨어? 오? 아 그래 내려먹자 조심스럽게 어휴 어 조용한데? 으흑 왜이렇게 조용해? 불안합니다 왜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네 너무 조용한데? 어? 찾았어 찾았어 폭탄 찾았어 폭탄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다고 자 이번엔 조합해봅시다 조합은 아 시간 없어 1 2 1 1 1 2 0 자 자 아이고 오빠 감옥까지 따라왔어 이러지마 이러지마 난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리고 그리고 나 이제 가수에서 은퇴할거야 어? 아하하하 누구 마음대로 가지고 은퇴를 안되는거에요 은퇴할 수 밖에 없어 팬이 너밖에 없거든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팬이 너밖에 없거든 나는 자름이에서 평생 노래 가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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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0 1 2 0 시간 없어 47초 사시사초 42초 나 터져 36초 아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30초 28초 내가 터지고 말거야 내가 터져 13초 13초 10 9 터진다 터진다 6 터진다 으아악 으아악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위티 자 위티 아오니 저택 이거 또 마치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